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2020 시니어 슈퍼스타 종로, 종로의 트롯신을 찾아라를 개최했습니다. 예선에서 6대1의 경쟁을 뚫고 올라온 본선 진출 10개 팀 모두에게 1등의 영예가 돌아갔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탤런트 정동남씨의 사회로 진행된 2020 시니어 슈퍼스타 종로, 종로의 트롯신을 찾아라. 요리사로 전세계를 돌며 일했던 젊은 시절을 추억하며 프라이팬을 들고 참가한 1번 참가자. 각양각색의 스토리와 출중한 실력을 겸비한 본선 진출자들이 코로나19로 쌓인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립니다. 현장 관람객들과 온라인 줌 응원단은 L.E.D. 머리띠, 현수막 등으로 열띤 응원전을 펼칩니다. 이날 1등의 영예는 참가팀 10팀 모두에게 돌아가 모두 1등 상금 40만 원을 부상으로 받았습니다. 김영종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움츠러들 수 있는 시기, 자랑스러운 선배 시민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행사는 온, 오프라인 동시로 진행돼 참가자가 예년보다 더 많았습니다. 복지관 대회장에 입장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따로 마련된 유튜브 중계 공간에서 진출한 친구들을 응원했습니다. 유튜브 댓글 이벤트로 치킨을 선물해 응원전의 열기 또한 더욱 뜨거웠습니다. 관장 정관스님은 경연팀, 응원팀 할 것 없이 모두가 코로나19 스트레스는 날려버리고 방역은 끝까지 철저히 하자며 하루빨리 복지관에서 만나길 고대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믹스로 해서 지역축제의 장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오지 못해서 많이 우울해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를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유튜브라도 해서 어르신들께 좀 즐거움을 드리자라는 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불교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어르신들의 신나는 노래자랑은 BTN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